야아! 계속 이렇게 할래? 야야! 다행히 저도 죽을걸요? 야야! 우리 숱까지 이렇게 할거야? 야야! 음악 주세요!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눈치만 보고 있지 내 속삭이면서도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못해 주세요!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손바 태우고 있지 우리 범아 역시 늘 속삭이면서도 멀지도 않은 우리 두 사람 그리워지는 골목에 서서 아니야? 뭐라고 그랬어요? 이선진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? 내가 골목에 서서를 안했어 골목에 서서를 안했어 견인 씨 이리로 오세요 견인 씨 이리로 오세요 견인 씨 이리로 오세요 견인 씨 이리로 오세요 안녕은 영원한 배우심은 아니겠지요 견인 씨 연기하지 마시고 아니 왜 오냐면 짤릴까봐 울고 있어요 열렬한 노래방 번외 게임은 견인 씨 연수! 축하합니다 결승전 서유리 배한성 이선진 이화선 혜인이 양하영 이제 결승전입니다 당윤정 씨 이 세 팀 결승전 몇 분 예상하십니까? 1점씩만 하므로 3곡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분 안에 끝난다고 봅니다 사실은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이범학 씨 김민길 씨 이재현 씨가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이 세 팀이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강력한 팀을 이선진 씨하고 이화선 씨가 무출렀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저는 아까 전에 너무 웃겨서 괜히 사람들만 웃어서 제가 노래에 집중을 못했거든요 괜히 웃다뇨 엄청 웃겼어요 무슨 말씀이세요? 노래에 집중을 못했다고요? 사람들이 다 너무 웃어서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? 이게 웬 막말입니까? 우리가 왜 웃었겠어요? 지금부터 이화선 씨 노래할 때 웃으시면 벌금 만 원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이에요 어찌 보면 일찍 끝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더 길어질 수 있는 결승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결승전 룰렛 안에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국민 애창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멈추를 잘 외쳐야 돼요 자 먼저 배한성 씨하고 유리 씨부터 가겠습니다 유리 씨부터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준비됐죠? 네 룰렛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한 번 김세현 사랑하는 마음 아 우리 김세현 선배님 자전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건강하시잖아요 아 사전거 좋아하세요 정말 이 파는 노래 이날 초동환 오 이날 초동환 수저 닿는 그 손끝보다 짜릿한 건 없을걸 혼자선 알 수 없는 야릇한 기쁨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사랑하는 마음보다 신나는 건 없을걸 밀려오는 그 마음보다 포근한 건 없을걸 배한성 씨! 배한성 선배님이랑 박자 놀이 하다가 정말 제가 화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